음악 132페이지 파트 6,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니찌요비니와 일요일에는 후츠, 해야 돼, 온가, 쿠오, 키, 따리, 되겠죠? 보통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뒷부분, 히루네오 넷다리시마스 자, 낮잠을 자다 라는 의미의 관전 표현은 히루네오 스루가 되겠죠. 자, 낮잠이 히루네가 되고 자다는 내루 되겠죠? 그래서 낮잠을 자다는 히루네오 내루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드시 스루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를 시다리로 바꿔야 되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 C를 보시면 까, 도, 까,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일지 어떨지 두 개의 사항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의 내용상 어떤 원인 때문에 실패했는지 단순한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도, 까, 를 뺀 까 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나게인데 십바이시다노카 어떤 원인 때문에 실패했는지 저에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A 부분에 이쿠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쿠라는 거기 뒷부분에 토이츠메 때모의 때모의 밑줄을 그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쿠라때모 구문이 되겠죠. 아무리 뭐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토이츠메루가 추궁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니까 아무리 추궁하더라도 뒷부분 카레와 히테다케 시나케레바 코테모 시나깐다. 그는 부정도 하지 않았고 긍정도 하지 않았다. 자, 뭐뭐도, 뭐뭐이거니와 뭐뭐도 모바모 구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를 다케가 아닌 조사모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문은 평소에 암기를 안 하시면 상당히 찾기가 힘든 부분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바모, 뭐뭐도, 뭐뭐이거니와 뭐뭐도 되겠죠.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조사의 오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조사 니와 엔은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조사 두개가 결합되어 버리면 즉, 뭐뭐노 라는 표현은 있어도 니노라는 표현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코나이다 하하 엔호 테가미오 오쿠타가 일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다, 젠젠 헨지가 나이노되 헨지라고 하는 것은 답장, 답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직 전혀 답장이 없기 때문에 스코시, 심빠이다. 심빠이는 걱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도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A 바로 보시면 G사이노 토끼 A가 바로 틀리신 게 보이셔야 되겠죠.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할 때는 조사노가 필요 없죠. 바로 수식을 하니까 G사이 토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해석을 해보면 어릴 때 뒷부분 자, 끝부분에도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모노다는 뭐뭐 하곤했다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죠. 뭐뭐 하곤했다 반드시 앞에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도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에키노 치카쿠니 역 근처에 자, 여기 나오는 치카쿠라는 표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치카에는 형용사로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치카쿠 쿠의 형태로 변해버리면 문법용으로 전성명사 즉, 명사로서 의미가 변해버리죠. 그래서 근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 근처에 오키나 데파토가 데키타세대 큰 백화점이 생긴 탓으로 자, 무선무선 새에 대는 무엇 무엇 탓으로 되겠죠. 그런데 문장 전체의 내용상 무엇 무엇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옥하게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를 옥하게대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뒷부분 도테모 벤닌이 낫다. 매우 편리해졌다.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시켓니 우카루 미코미와 나이 토코로데 어디어디에 합격하다. 반드시 조산이를 사용해서 니 우카루가 되겠죠. 시험에 합격할 비에 나오는 미코미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망은 없다라고 해도 자, 토코로데 라는 표현은 이때는 의미상 맞지 않죠. 뭐뭐라고 해도 뭐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니세요 혹은 니시로 정도의 표현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문법 표현으로 또와이에 뭐뭐라고는 해도 되겠죠.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고 뒷부분 사이고마 대 감바때미루쯔물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분발해 볼 생각입니다. 감바루는 분발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어휘의 오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타이오 다이 고고와 태풍 제 5호는 미나미노 타이예요조 대 하타치시 되겠죠. 남쪽의 태평양 상에서 발달의 뒷부분입니다. 아시타와 내일은 혼슈니 혼슈에 차쿠리쿠 노 미코미데아루 차쿠리쿠 착륙이라는 한자가 되겠죠. 착륙 착륙은 언제 사용합니까? 비행기가 착륙하다 할 때 착륙이 되겠죠. 그런데 태풍은 착륙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쿠 상륙이 되겠죠. 상륙 그래서 내일은 혼슈에 착륙할 전망이다. 미코미는 전망 예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위에도 나왔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게 제가 발음할 때 아시타라고 읽었는데 일반적으로 뉴스에서는 아시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스 그 발음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나니오 카오토모나쿠 뭔가를 살 생각도 없이 뒷부분 데파토노나카오 고로고로 시대에 따라 씹으시면 고로고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로고로는 집에서 하느님 없이 빈둥빈둥 뒹구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가 되겠죠. 그런데 내용상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 안을 그냥 지향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 정답은 씨를 부라부라로 바꾸셔야 되겠죠. 부라부라는 의미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느님 없이 장기간 노는 모습 되겠죠. 뭔가를 살 생각도 없이 그냥 지향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 의미가 두 가지 나오니까 둘 다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유지니 아따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뭔가를 특별히 살 생각도 없이 백화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친구를 만났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죠. 다음 30번입니다. 아사떼가 다이가쿠이노 시켈노 합뼈다카라 되겠죠. 모레가 대학원 시험의 발표이니까 뒷부분 타분 아시다 도 겨니 이쿠 까모 시레나이 문장 끝부분에 나오는 까모 시레나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문장의 호응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붕이라고 하는 부사는 단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뒷부분에 어떻게 호응이 되냐 다로하고 호응이 되겠죠.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런데 뒷부분에 까모 시레나이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앞쪽에 오는 부사는 효도 스루토 혹은 모시카 스루토 둘다 어쩌면 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효도 스루토 혹은 모시카 스루토 가 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B를 타붕이 아닌 효도 스루토 정도로 바꾸셔야 되겠죠. 아마 내일 도쿄에 갈지도 모르겠다. 되겠죠. 다음 31번 입니다. 31번도 A를 보시면 바로 틀리신 게 보이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 어떻게 표현합니까? 와가 노 샤 가 아닌 와가 샤 가 되겠죠. 조사노 가 빠진 와가 샤 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조사가는 고어에서 사용된 용법으로 현대 일본어의 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와 라는 것은 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로 와가 쿠니가 되겠죠. 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하면 와가 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 편도 함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와가 샤 와 우리회사는 미나 사마 노 신나 니 오 탈 스루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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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루는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의미의 동서가 되겠습니다. 호루는 자랑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따져보신 다음에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스베때가 키니 나루 히토오 모든 것이 키니 나루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쓰이다 라는 의미의 관용편이 되겠죠. 모든 것이 신경이 쓰이는 뒷부분 히토오 미츠케이오토 시대의 때와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는 에엔리 영원히 개콘 데키나이 까모 시레나이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신경이 쓰이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는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용상 맞지가 않죠. 모든 것이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를 키니 나루가 아닌 키니 이루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한자는 하이루 할 때 덜 입자가 되는데 발음은 키니 하이루가 아닌 키니 이루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오려고 해서는 영원히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다음 133페이지의 33번 문제입니다. 초킨시다 오카네 저금한 돈으로 뒷부분 아타라시 컴퓨터 카타 모노노 새로운 컴퓨터를 샀지만 모노노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지만 역접을 나타내는 모노의 용법이 되겠죠. 뒷부분 즉하의 카타가 기시리와 카라네 자 C의 표현 보시면 동사의 맞서행 다음에 카타입니다. 무슨 무슨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요미 카타 일렌법 되겠죠. 일렌방법이 되니까 이 편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부분의 부사를 보시면 기시리라고 나오는데 기시리라고 하는 부사는 뭔가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사용법을 사용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전혀라는 의미의 부사는 삿발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삿발이는 원래 산뜻한 모양을 나타내지만 뒷부분에 나이형이 오면 전혀 젠젠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를 삿발이로 바꾸셔야 되겠죠.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지사인이 실제로 코노세도 리오데키르 히토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이케세도 도뉴시데르 자이케세도 C 보시면 이 표현은 재산형성제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재산형성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키교대 쯔드멧때르 히토다케데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 어디어디에서 근무하다는 대 쯔드메르가 아닌 니 쯔드메르가 되겠죠. 이 표현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일하다 니 쯔드메르 대 하타라쿠가 되겠죠. 즉 하타라쿠라는 동사 앞에서는 조사가 되가 되고 쯔드메르라는 동사 앞에서는 반드시 조사가 니가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를 니로 바꾸셔야 되겠죠. 다음 3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하타라쿠가 처음으로 본 최초로 본 코츠지코노 겜바샤신화 교통사고의 현장 사진은 뒷부분 미루니 타이루 모노 바카리 닷다노데 니 타이루라는 문법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 타이루는 머머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내용상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죠. 내용상 차마 머머 할 수 없다. 타이루가 아닌 타이나이가 와야 되겠습니다. 니 타이나이는 차마 머머 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미루니 타이나이 모노 바카리 닷다노데 참아볼 수 없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기분과 와루크놨다. 기분이 나빠졌다. 되겠죠. 다음 36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류코고와 세다이니 요떼 유행어는 세대에 따라서 니 요떼라고 하는 것은 머머에 따라 머머에 의해 되겠죠. 의미가 두 가지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 리카이도가 오키쿠 코토나루 이해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코토나루는 다르다 차이가 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이해도가 크게 다르다. 뒷부분 카조 나 시오 과잉된 사용은 카조 라고 하는 것은 과잉이 되겠죠. 과잉된 사용은 조호작샤오 정보 약자를 우미다시 카네루 자, 우미다스 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인데 동사 마스 의 카네루 가 되면 머머 하기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보 약자를 만들기 어렵다 가 아닌 내용상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어떻게 됩니까? 동사 마스 의 카네루 가 아닌 카네나이 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미 다시 카네나이 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가 되겠죠. 다음 37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반드시 의미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켜 와 카노조또 이시오니 오늘은 그녀와 함께 되겠죠. 카노조또 이시오니 누구누구와 함께는 또 조사또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이시오니 가 되겠습니다. 에가오 미니 구 요테다 가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이었지만 무엇 무엇을 하러 동작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동사의 마성에 조사니 를 붙여서 뭐뭐 하러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이었지만 뒷부분입니다. 큐요가 데키떼 시마떼 되겠죠. 큐요라고 하는 것은 급한 볼일이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급한 볼일이 생겨버려서 이카나쿠나타 가지 않게 되었다 가니 갈 수 없게 되었다가 되어야 되겠죠. 즉 이케나쿠나타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문장 전체의 내용상 불가능을 나타내는 이케나쿠나타가 와야 되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나카무라 상도 키따라 자 에이의 또 키따라는 뭐뭐로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의 문법 표현이 되었죠. 나카무라 씨로 말하자면 주교는 아이다니 토나리노 히토토 수업 중에 옆사람가 뒷부분 저 또 오샤베리 바카레 시데이루노데 잡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잡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언뜻 보기에는 B가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아이다 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쭉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그래서 B를 아이다니가 아닌 아이다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다와 아이다니의 차이점은 뭐냐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그 부분이 쭉 계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아이다니라고 하는 것은 쭉 계속되는 지점 중에서 어느 한 지점을 콕 집어서 말할 때 아이다니가 되겠죠. 예를 들면 쇼핑하는 동안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때 동안에는 아이다가 아닌 아이다니가 되겠죠.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겠죠. 만약 아이다를 써버리면 쇼핑을 하면서 계속 지갑을 잃어버려야 되겠죠.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수업 중에 옆 사람과 쭉 잡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 선생님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는다. 시카루라고 하는 동사는 꾸지따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꾸지람을 듣는다가 되겠죠.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표주와 교수는 우주카이화츠와 우주개발은 토카쿠 A의 토카쿠 라고 하는 표현은 어쨌든이라는 의미로 토니카쿠 토모카쿠 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가타 차카노 케코니 아루가 대형화의 경향에 있지만 대형은 오가타 가 되겠죠. 뒷부분입니다. 스쿠나이 요사인데 적은 예산으로 와카 히토가 젊은 사람들이 토리쿠메루요나 시쿠미가 후시 토리쿠무라고 하는 동사는 열중하다 몰두하다 라는 의미의 복합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고 싶다. 또 야쿠 이치지칸 니 카케루 약 1시간에 걸친 시간의 폭이 있는 경우에는 뭐죠? 니 카케루가 아닌 니 와타루로 바꾸셔야 되겠죠. 약 1시간에 걸친 키넨 코에노 오했다 기념 강연을 끝냈다. 정답은 D를 니 와타루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료코니 아타떼와 니 아타떼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여행을 할 때에는 뒷부분 나루베쿠 킨다이 테키나 호텔으로 가능한한 근대적인 호텔을 나루베쿠는 가능한한 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죠. 가능한한 근대적인 호텔을 사케루 호우가 타노시 피하는 것이 즐겁다. 사케루는 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C 보시면 나제나라 왜냐하면 킨다이 테키나 호텔으로 또 유 모노와 근대적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타이 오나지 요오시키니 나테이테 되죠. 대체적으로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조이로 크노 하키가 상상력의 발휘가 하키라고 하는 것은 발휘가 되겠죠. 상상력의 발휘를 대키나이 토리쿠미니 나테루 까라데아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상 구조라는 의미의 단어가 와야 되는데 토리쿠미라고 하는 것은 39번 문제도 나왔던 복합동사 토리쿠무 몰두하다 열중하다의 명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열중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내용상 D는 시쿠미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D가 되겠죠. 즉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D였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오문정정 숙문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활용을 잘 하시려면 문제를 충분히 다 풀어보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